참으로 영광스러운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. 맞지요 여러분? 감사합니다. 바람이 솔솔 부네요. 내려가기 싫어가지고 제가 말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. 마지막 노래 한 곡 남긴 했는데 너무 내려가기 싫고 또 우리 희랑들 얼굴 가까이 보고 싶어가지고 아침부터 더운데도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이렇게 저 보려고 기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돌아가시는 길도 안전하게 돌아가세요.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춤춰주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앉아계신 분들은 앉아계시고 만약에 마지막 곡에 내가 엉덩이가 너무 오래 앉아있어서 따끈따끈하다 하시는 분들은 신나게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오셔도 괜찮습니다. 춤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 곡 화끈하게 한번 돌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지금까지 김희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좋으세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확인하고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! 저희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확인하고, και 우리 함께 반가워요. 감사합니다. 참 tämä影片 정말 Montana 정말 사랑해. 오늘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관심과 같이 기다리세요. 여러분 항상 관심과 함께 하세요. 처음 날 늦게 됐다고 나 아직은 못 산다고 니가 사자 맨날 해 이 영혼 오게 살아나 나 진짜운 이 길이 나를 잡아주는 모두 이를 잃혀도 못되더라 나를 잘해 잘해 나를 잘해 잘해 너만 바라볼게 나를 잘해 잘해 있을 때 잘해 몇 개 있을 때 맘과 사랑은 단순히 오면 후회할 때 느낌이 들었어 itten 네 사랑 네 사랑 네 Warren 네 좋다 사랑 러스 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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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있을 때 아빠도 놀려 내 사랑도 놀려 너는 내 평가 타고 나 없이는 못 산다고 주가서야 맨하인 영혼의 사랑이야 아름다운 사랑이 그려 가루 잡고 세골이 우린 가루 오게 되어라 아름다운 사랑에 너랑 바라볼게 아멘 아멘